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저희 이병옥 골프학교 채널이 2021년도부터 이병옥 골프학교 그리고 이것이 골프다 채널로 변경이 됩니다. 학교의 역할도 있지만 정말 골프의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기 위함인데요. 이번 2021년도 특집으로요. 우리 통합 멤버십 프로그램에 이것이 쇼게임이다. 이것이 트러블 샷이다. 새로운 코너가 소개가 됩니다. 시즌1으로써요. 퍼팅, 어프로치, 벙커 각각 12편씩이 제작이 돼서 우리 멤버십 여러분들께 공개가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전 코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디테일한 그리고 각종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까지 제공이 되는 특별한 프로그램. 이것이 쇼게임이다. 이것이 트러블 샷이다. 2021년도 2월 1일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학기제에 상관없이 통합 멤버십에 매주 한 편씩 올라가게 됩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퍼팅 편이 공개가 되고요. 매주 수요일에는 어프로치 편, 매주 금요일에는 벙커 편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12편이 공개가 되면 여러분들은 늘 열려있는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옥스윙 1에서 옥스윙 7까지 앞으로 마무리가 될 거고요. 쇼게임은 시즌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됩니다. 멤버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멤버가 아니신 분들은 멤버십에 강력하게 가입하실 것을 제가 권유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이병욱 골프학교 그리고 이것이 골프다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이것이 쇼게임이다. 이것이 트러블 샷이다. 시즌 1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